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.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금전수, 돈나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키우시더라구요. 그래서 이 시간에 금전수라고도 하고 돈나무라고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지금 보석, 일반 금전수와 이쪽에 보석금전수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 일반 금전수는 이파리 사이가 조금 촘촘하지가 않고 약간 그래서 쭉쭉 잘 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석금전수입니다. 보석금전수는 이파리 사이가 좀 촘촘히 있습니다.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석금전수를 지금 이 토분에다가 제가 토분에다가 한번 토분에다가 좋다고 그러길래 한번 토분에다가 심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금전수는 모자 화분,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물관리 면에서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. 그리고 번식하는 방법은 이파리를 하나씩 따가지고 다량으로 많이, 이 입이 동글동글해서 동전, 동전, 돈 그래서 부자된다.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것을 이 입을 하나씩 따가지고 삽목을 해서 다량 번식할 수도 있지만 다량 번식하려는 것은 농가에서, 농가에서, 농장에서 많은 양을 할 때 그러한 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삽목, 삽목, 잎, 삽목, 잎꽂이도 하지만 삽목을 이렇게 똑똑 두사마리씩 끊어요. 끊으면은 잎보다는 좀 빨립니다.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쉽게 하는 것이 물꽂이입니다. 지금 제가 전에 물꽂이 인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이렇게 경장이 더 많이 컸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뿌리만 나왔었어요. 너무나 큰 것을 끊어가지고 뿌리만 나왔었는데 이 구근이라고 했잖아요. 이 구근이 굉장히, 구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굉장히 구근이 커지면서 그 구근에서 이 잎이 새싹이 올라와요. 봐봐요. 이 새싹입니다. 이게 하나하나. 새싹이. 이 새싹이 올라와요. 여기 바디에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러면은 이 한 대가 있었지만 여러 개가 이게 지금 순입니다. 순들이 다 올라와요. 이 구근에서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. 포기가 너무 많아진다고 해요. 이 금전수나 돈나무는 오래되면 될수록 이 구근에서 여러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풍성해져요. 이런 하나를 물꽂이 했더니 처음에는 뿌리만 이렇게 나오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 알맹이가 이렇게 단단한 알맹이가 생기더라고요. 참 이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신기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. 뿌리가 나오고 뿌리 나온 다음에 이 구근, 알맹이. 구근이 이렇게 나오고 구근이 나오면서 여러 개가 생기면서 촉이 나온다고 해요. 촉. 촉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한 열 개 정도 촉이 나와요. 그럼 오래되면 이것을 이제 심어야 돼요. 이 정도 되면 이제 심어야 돼요. 심으면은 일곱, 여덟 개가 나오면 열 개가 나오면 풍성해지겠죠. 이렇게 풍성해져요. 그래서 물꽂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 이건 연해요. 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진해요. 잎이 진한 것을 이렇게 진한 것을 끊어가지고 물꽂이 하면은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. 여러분들 보석금전수, 일반금전수 잎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잘 보는데 보석금전수가 일반금전수입니다. 몸값이 더 나갑니다. 더 나갑니다. 그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보고해 주는 것이 이 보석금전수가 3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치 일반금전수는 2만 원이에요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가격이. 가격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개업집이나 집들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하고 또한 돈 들어온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잎이 두껍기 때문에, 구근이 있기 때문에, 뿌리가 두껍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.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됩니다. 너무 잦아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보석금전수와 일반금전수의 차이, 그 다음에 물꽂이에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린다는 것, 정보를 여러분 앞에 알려드립니다.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,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. 알림 설정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올릴 때마다 정보 소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은 무료예요.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!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